아 이게 영상달라할때 말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마이크 하는거 살짝 더 넣을게요 마이크 하는거 자기가 딱 봤는데 영상을 아 이거 좀 재미없다 이런건 보내지 맙시다 근데 엄청 못하면 괜찮아요 뭐라 뭐라 해야 되지? 엄청 못한거를 재미없다고 판단하면 안돼요 엄청 못하면 재미있어요 보기 볼 때 이 사람으로 간다 자 이 사람 이름 닥터 오케이 이 사람으로 간다 오 보여주시는거 보세요 ㅋㅋㅋㅋㅋㅋ 이거 왜 하시는거지았어요 좋아요 이렇게 점수 보여주시는거 오오오오오오 schauen 시끄러우 니까 그만해 오오 바로 그냥 수긍해 버리네 왜 이렇게 산만하지 근데? 나도 산만한데? 오 어지러워 어 아 많아지다 좀 많은 A형같은 타입 오이씨 깜짝아 아 이거 마이크 안타시네 우리 뒬라인 좀 지켜줘 아나야템인데 이건 살짝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에 하나한테 물렸기 때문에 여기서 아나야 둘이 더 알아서 했어야 됐고요 낙낙 근데 일단 쟤네 라인이 잘했어요 라인 데리고 간 거 같은데 일단 한 대 잘 맞췄고요 틀에는 한 대 맞추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뚝배기 맞았다 봐 나중에 오 잘 맞추시네 나이스 이때 이제 이분의 반응을 들어볼게요 어 아무래도 안하시네 오케이 어 아무래도 안하시네 일단 다음분부터는 그 마이크를 하시는 걸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lat validity 일단 자리야 죽어버렸고 아 숟가락 주 SW 크리스 ée 코 티 오오 방금 자탄에 초월 안 맞춰주신 거 살짝 그래도 이해됩니다 꼭 맞춰도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 맥가비 올라가는 것에 다시 넘어가고 오 맥가비 소화기는 필요없어 오 스프레이까지 유혹이시네 이럴 때 화물 미지 마세요 화물 미는건 살짝 비추 그래도 뒤에 트레우나 아로나 걔도 메인은 매 궁 쳐놓고 메인 벽으로 살려주네 다잡아야 돼 다잡아야 돼 다잡아야 돼 다잡아 저 이런 초월 좋아합니다 생존초 서dade 공격 auch auch 접불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잡을 일단 여기서 저였으면은 여기서 왼쪽 위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왜냐? 마지막에 딱 틀려서 살렸고 교육이 딱 좋은 타이밍 이걸 사시네? 어디로 갈 것인지? 아 까비 뭔가 멋있는 플레이를 하고싶다 딱 이럴때 여기서 이제 여일로 점프 그냥 해보려고요 마우스 포인트 보였나? 열로 열로가 어딘지 오버워치는 살짝 겉멋이 있어야돼 그래야 잘해보여요 그래야 잘해보여요 그래 이렇게 꼬라 안와두었고 열땐 오 뭐야 말할라 했는데 오오 굿 오오 굿 스킨 바꾸지 마세요 낙낙 낙낙 자 바로 스타 일단 마이크좀 써주세요 어 오 힐맨 좋네 오 아까 당했던거 쓰는 라인 저렇게 성장하는거에요 라인 공격도 당했으니까 딱 수빗자 쓰는 그런 모습 당해야 안다 이것도 당하고 나중에 그랩 안당하면 되요 낙낙 당해야 아는거에요 당해야 아까부터 살짝 채팅을 썼다 지웠다 하시는데 지우지 맙시다 그냥 씁시다 오 저탄이 벌써 차는 콜라도 오 아 지금 살짝 조화를 네 번 고민하셨어요 한 번 아 두 번 아 세 번 아 네 번 아 다섯 번 이런거 좋지 않습니다 주안은 딱 한 명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이 뭐 딜을 넣든 계속 하는거에요 낙낙 일단 너브 그냥 바로 끼워버리는 부분이었고 아 이거 이게 뭔가요? 이거 이 건가요? 이거 라임 투하좀 많이 줍시다 어? 호그로 공첩사 나이스 자 자리야 자리야 살려야되요 라인 살려야되요 방금 살짝 초월을 키고 뒤로 갔는데 자리야 뒤집퍼냈어요 이런거 조심해주시구요 낙낙 이런거 살짝 안 따라준거죠 왼쪽 손가락이 그 뭐야 검지야 뭐야 자 그것은 자리야를 살릴라 했지만 다른 손가락은 뒤로 관리한거에요 겐지군 때문에 무서워서 봐봐요 방금 이런거 방치각은 알아서 좀 피하시구요 망치 망치있는데 알아서 생각해야되요 아 망치있겠다 피트 베개가 나중에 어느새 좀 힘드네 피트 베개가 나중에 오늘 좀 힘드네 조화를 아무한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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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잘못봤네요 안해주고 있네 이런거 맥크리 빠른 일 쉬프터 쉬프터 막눌러 그냥 조화 조화 부조화는 쉬면 안돼요 낙낙 안죽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닥터럭 아 이거구나 조화 부조화 쉬지마세요 조화 부조화 아 네 일단 마이크 쓰시는 분을 좀 보고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을 오우 퍼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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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힛힛 아 하나 나갔어요 낙낙 어 어 갑자기 팀 마이크하는게 어 갑자기 마이크해요 팀이 어 이거 아나가 바뀌었네요 사람이 어 아나 오자마자 분위기 달라졌죠 나이스 저런게 팀에 도움이 되는거에요 계속 나이스만 하시는데 저것이 아까 그 신음 효과죠 원래 우리 라인이 말을 안하다가 아나가 마이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라인도 같이 하게 되는 나이스 또 나이스 하루 왠지 나이스 팀 트레이가 죽었지만 좀 심하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나이스 이쯤 되면 살짝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돌쥐 라인도 따라 나이스라 하네요 지금 잡으러 가는거 여기서 나이스 팀 아나처럼 마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팀 사기 올립시다 팀 사기 올립시다 머저이 바보 두번째 우클릭 애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당연히 안좋죠 고속도 이제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